17살인가 18살인가 한국의 메시 이러면서 봤지? 우와 걔 쫄더라 걔 완전 물건이더라 누나 남자친구 부럽네요 누나 남자친구 호빌동마님께서 초콜렛 감사합니다 우까님께서 어디 살아요? 서울 살아요 내 작품에 너를 맡겨 그래 제시카 소녀시대 이제 탈퇴한다 그러대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같은 랩부터 이 질환 혼날리는 어른이 안녕하세요 제가 성형을 좀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겠다 농담이야 뭘 또 그렇게 진지하게 알아봐 뭘 또 그렇게 진지하게 초신